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89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영작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영어 문장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인지 보니까 해석 먼저 보겠습니다. 그 마을에는 관객이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영어 한번 볼게요. some tourists, 일부 관광객들이 did not come, 오지 않았습니다. to the town, 그 마을로 that year, 그 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니까 해석만 봤어도 문제를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some tourists did not come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겁니까? 일부가 오지 않은 겁니까? 일부가 오지 않은 거죠. 만약에 해석과 대응되는 정확한 문장으로 고치려고 한다면 some을 뭐로 바꿔야 돼요? no 정도의 단어로 바꿔야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보통은 부정문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을 시험 문제로 내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도요. 부분 부정은 보통 paraphrase를 some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내본 거고요. 해석을 반드시 확인만 하셔도 문법적 지식 없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양손 모드로 글을 쓸 수 있다. I can write with either hand 라고 되어 있죠. 자, 388번에서도 나왔는데요. either가 짝을 이루는 거, 극단을 이루는 거와 같이 사용되어서 일종의 형용사 혹은 한정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both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양손 모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How many of the books have you read?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몇 권 읽었어? 라는 문장인데 보겠습니다. 보니까 How many? 에서 끊으면 안 되고요. How many of the books? 얘가 전체 의문사 덩어리가 되겠죠. 왜? How many? Many가 여기서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고 이 명사를 of the books 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수식하고 있으니까요. 보니까 뒤에 조, 주, 본, 어순으로 도치도 제대로 되어 있고 read의 목적어가 의문사 덩어리가 되어서 이렇게 튀어나갔다. 라고 분석하면 의문문의 측면에서도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됐죠? 하나 문법 포인트를 체크해보자면 이 many 대신에 만약에 much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른 표현일까요? 아니죠. 왜? many books의 의미잖아요. books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따라서 얘랑 호응이 되는 대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를 의미하는 many가 돼야겠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문장을 보니까 there is가 보이네요. 자, 우리 there is나 아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오는 고문을 저는 존재고문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이 존재고문의 특징이 무엇이냐? 앞에 나오는 there는 흔히 우리가 유도부사 라고 배우고 저는 형식적 주어 문법적 주어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형식적인 주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주어 자리를 차지만 하고 있지 진짜 주어는 아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냥 주어 자리에 써준 것 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형식 주어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품사를 대명사로 분석을 하고요. 유도분사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품사를 부사로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유도부사로 설명하시고 계실 텐데 형식 주어로 알고 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분사구문과 부가의문문 때문에 형식주어로 공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there is no 같은 구문이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뭐라고 바뀌게 되냐면 there being no 어쩌저쩌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there를 뺄 수가 없습니다. being도 지우면 안 돼요. 왜? there is 라고 하는 특수한 구문이 뭐뭐가 존재한다.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걔를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인 there와 being 을 생략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가의문문문도 마찬가지예요. there is 라고 하는 구문이 쭉 나왔어. 예를 들어서 you can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나서 부가의문을 쓰려고 하면 조동사의 부정형과 대명사를 카피해서 쓰죠. 그래서 can you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존재구문의 주어는 there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의문만은 어떻게 써야겠어요? isn't there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 대화는 주어로 분석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라는 입장이 바로 형식주어로 분석하는 입장인데요. 갑자기 설명이 길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의 수일치는 누구랑 시킨다는 게 특징이다? 뒤에 나오는 실질주어 논리적 주어 의미상 주어와 수일치를 시킨다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hardly any t t 다음에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s가 없으니까 얘는 단수 취급이구나. 단수 취급이라면 there's 가 나온 거 오른편이겠구나 라고 분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앞에 보니까 any가 보이고 여기 hardly도 보이죠? hardly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 뭐 안타라는 의미로 hardly는 준 부정어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준 부정어가 붙은 문장은 부정문으로 취급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any라는 단어는 보통 sum이라고 하는 단어랑 비교가 되면서 any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종종 출현한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준 부정어인 hardly와 any는 합이 좋네요. 즉 hardly 다음에 any가 나오면서 전혀 없는 것에 가깝다는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뒤에 나온 left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left 어떻게 쓰였을까요? 앞에 동사가 이미 남아있은 얘는 본동사로 쓰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로 분석해야 돼? 준 동 사로 분석해야겠죠? 준 동사라면 지금 left 골은 반드시 과거 분석 pp라는 거고 그러면 남겨진 이라는 의미로 앞에 나온 hardly any t를 꾸며주는 구조로 보면 되겠죠. 그럼 남겨진 차가 거의 없다라는 거니까 위에 해석이람도 맞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전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포인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there's 같은 표현은 사실 문법 문제에서 잘 정답으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틀린 문제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법 원서들의 there is 다음엔 단수가 맞다 there are 다음엔 복수가 맞다 라고 설명하면서도 there is 의 줄임말인 there's there's 별로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